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지혜로운 형수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살았고 동생은 아내와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온 가족이 한 집에 살았지만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동생을 내쫓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재산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도 혼례를 했으니 나가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살 생각이냐? 네 아내와 살 집을 마련해 줄 테니 나가거라. 마음이 여린 동생은 형의 말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손바닥만한 전답과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만을 받고 집을 나왔어요. 이런 둘째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마음 아팠지만 큰아들이 심수를 아는 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래 내가 나섰다가 못된 꼴을 볼 수도 있으니 잠자고 있어야지. 세월이 지날수록 형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더니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동생은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형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며칠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한 이틀 후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당에 널어놓은 나락을 잘 살펴주세요. 하인들도 믿을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 알겠다. 큰아들은 운동장만 한 마당 가득 멍석을 깔고 나락을 널어놓았어요. 해가 지거나 날이 안 좋으면 하인들을 시켜 나락을 걷기도 하고 널기도 해야 해서 어머니께 부탁을 했죠. 나락이 가득 펼쳐진 마당을 보며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작은아들은 멍방석만 한 데다 나락을 널어놓았던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머니는 수십석이 널려있는 나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나락을 한 자루 가득 담아 작은아들의 집으로 가 멍방석 위에 몰래 부어놓고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모습을 본 큰며느리도 마음 아파하며 모르는 척 했죠. 그런데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 새벽에 작은 며느리가 큰아들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당에 나락 한 자루를 부어놓고는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찍 배를 짜고 있던 큰며느리는 이 모습을 보았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안쓰러워하시고 동서의 마음은 저렇게 착하고 정직하기만 한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큰며느리는 남편 몰래 쌀 단말을 가지고 동서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동서는 오랜만에 만난 형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며칠 후면 서방님 생일이 아닌가 내가 쌀을 조금 가지고 왔네 이것으로 술과 떡을 해서 생일상을 차리게 정말 고마워요 형님 생일상을 잘 차릴 테니 우리 가족 다 모여서 함께 밥이라도 먹어요. 그래 알겠네 며칠 후 작은 아들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큰며느리는 동서와 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가지 않겠다며 투덜거렸어요. 내가 뭐 하러 가나? 가봐야 먹을 것이나 있겠나? 여보 그래도 동생 생일인데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 생각도 하셔야죠. 참나 알겠어요. 남편은 할 수 없이 동생의 집으로 갔죠. 어머니 형님 형수님 어서 오세요. 모처럼 가족이 모이니 정말 좋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큰아들은 잘 차려진 생일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형님 술도 한 잔 드시지요. 큰아들은 동생과 재수가 권하는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마시다 보니 인사불성이 됐어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 큰아들을 동생과 아내가 부축하며 집에 데려다 주었죠. 큰아들은 방에 들어가자 대자로 누워 잠이 들었어요. 잠든 남편을 보며 아내는 꾀를 내어 방바닥에 논문서를 흩들여 놓았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겨우 정신을 차린 남편은 흩들여진 논문서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논문서가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오? 당신 기억이 안 나세요? 무슨 말이오? 아내는 배를 짜며 남편은 보지도 않고 이야기했어요. 동네 사람들 알기 전에 어서 서방님께 논문서나 주세요. 당신이 어제 술에 취해서 논 다섯마지기를 동생에게 주겠다고 소리치며 집까지 왔잖아요. 남편은 전혀 기억에 없었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내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서방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어서 논문서나 챙겨 놓으세요. 아내는 남편 몰래 시동생에게 집에 다녀가라고 기별을 해놓았지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시동생은 형수의 지혜로 논을 얻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개과 천선한 구두새 옛날 황해도 어느 마을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아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던 아이는 마을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아갔죠. 어르신 제가 아직은 어리니까 먹여주고 재워만 주세요. 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중에 머슴사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세경을 주시면 안 될까요? 부잣집 주인은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손해 날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바로 아이를 집안에 드리고 일을 시켜보니 야무지고 영특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주인은 일 잘하는 아이를 오래도록 집에 두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얘야 나중에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거라. 얘 어르신 아이는 주인집 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곤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딸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세경을 주지 않을 생각에 아이를 볼 때마다 사위로 삼겠다고 했죠.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주인집 딸도 아가씨가 되었어요. 청년이 된 머슴은 집 안팎의 일들을 모두 도맡아 했지만 주인은 세경을 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딸과 홀례를 시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은 주인 어른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어르신 세경은 언제 줄 것이며 따님과 홀례는 언제 시켜주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머슴은 주인의 말에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주인집 딸이 나섰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머슴과 홀례를 시켜준다고 하셨으니 저는 혼인을 하겠어요. 딸이 머슴과 혼인을 하겠다고 하자 주인도 할 수 없이 머슴을 사위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장인어른은 여전히 사위를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본가를 시켜주지도 않고 세경도 주지 않았어요. 여보 아버지가 저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고생스럽더라도 나가서 사는 건 어때요? 그래요 그럽시다. 부부는 뒷산에 움막을 짓고 분가를 했어요. 살림살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집이었지만 부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던 남편은 그만 병이 나서 눕고 말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약방으로 달려갔어요. 의원님 돈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고 올 테니 약 한 재만 주세요. 아니 부잣집 딸이 돈도 없이 약을 달라고 하면 쓰나? 아내는 할 수 없이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다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여보 좀 쉬면 사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약한 척도 사지 못했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다가 품삭 대신 병아리 한 마리를 받아왔어요. 부부는 병아리를 정성껏 돌보며 키웠어요. 어느새 병아리는 암탈기 되어 알을 낳고 알은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는 다시 암탈기 되었죠. 이제 우리도 금방 부자가 되겠어요. 아내는 마당 가득하게 늘어난 닭을 보며 기분이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성실하게 일 잘하는 부부를 보며 논을 소작으로 주기도 했어요. 남편은 개똥도 버리지 않고 주워 땅에 비료로 쓰며 농사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자 농사는 해마다 풍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수백 마리로 늘어난 닭을 팔아서 돼지를 키웠고 그 돼지를 팔아 소를 샀죠. 어느새 부부는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돼 있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약한 첨 못 먹고 장인과 의원에게 괄씨를 받았었는데 그걸 잊었어요?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우리도 잘 살아봐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부자가 된 남편은 자신에게도 인색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비웃고 헐뜯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이웃들은 구두쇠라고 수근거렸죠. 아니 자기도 어렵게 살아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못됐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자면 뭘 합니까? 그 집 아들딸하고는 아무도 혼인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보고 누가 혼인을 하겠어요? 아이고 맞아요. 이웃마을에도 소문이 나서 그 집과는 아무도 사돈을 안 맺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남편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하던 남편은 날이 밝아오자 가족들을 모이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당장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잔치를 해야겠어. 여보 정말이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내는 술이며 떡이며 온갖 고기와 과일들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어요. 남편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즐거웠어요. 제가 그동안 없이 살아 서름을 받았단 생각에 돈을 모으기만 했지 이렇게 쓸 줄을 몰랐습니다. 또한 장인어른과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고마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저의 재산을 모두 쓰겠으니 그동안의 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의 마을에 이웃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그 후 남편은 자기가 했던 마을을 지키며 살았고 그런 부부를 보며 이웃들은 고맙게 생각했어요. 숫장수에게 시집간 양반땡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양반이 있었고 그 옆집에는 부자로 살고 있는 상민이 있었어요. 가난한 양반은 아들 하나를 두었고 부자 상민은 딸 하나를 두었지요. 양반과 상민이었지만 두 집안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반지 부부는 옆집 딸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 집 딸은 얌전하고 잠한 것 같아요. 며느리로 삼았으면 참 좋겠네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가서 말을 한번 꺼내볼까요? 하지만 우리가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명색이 양반 아닙니까? 상민과 혼례를 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만 한다면 참 한 며느리에 돈 많은 사돈이 생기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양반 부부는 옆집 부부에게 딸을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옆집에서도 크게 기뻐하며 당장 혼인을 하자고 했죠. 이렇게 해서 양반 부부는 상민의 딸을 며느리로 삼게 되었어요. 부부는 참한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뻐했어요. 하지만 양반 아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는 커녕 거들떠보지도 않고 박대했어요. 양반인 내가 상민을 아내로 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모질게 대하며 험한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 언젠가는 서방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내는 참고 또 참으며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에게도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 한 해 두 해가 가고 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냉대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 생각하더니 새벽 일찍 하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마리의 새를 잡아오라고 했죠. 마님 새를 천마리나 잡아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알 것도 없으니 천마리의 새를 잡아서 새 가죽을 만들어 놓거라.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몇 날 며칠에 걸려 천마리의 새를 잡아서 새 가죽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내는 새 가죽으로 두루마기를 만들어 놓고는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를 가던 천대는 안 받고 살 수 있을 거야. 아내는 발길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산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 웬 노파가 밥을 머리에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는 노파를 보자 따라가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이고 가는 걸 보니 누굴 주려고 하나? 그럼 나도 한술 얻어 먹을 수 있겠지? 배가 고팠던 여자는 노파의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인기척을 느낀 노파는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색시가 왜 내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나? 할머니를 따라가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계속 따라와. 노파는 깊은 산속 순막에 도착하더니 머리에 이고 있는 밥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순막에 있는 아들과 여자에게 밥을 주었지요. 색시 갈 곳이 없으면 내 아들과 함께 사는 건 어떨까? 여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순막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순막 주변에 금덩어리가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파와 아들은 돌덩어리를 보고 놀라는 여자를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죠. 여자는 이제 남편이 된 숫장수 에게 자기 마을에 따라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제부터는 숯을 굽지 말고 여기 돌들을 집으로 지어 나르세요. 예? 돌덩어리로 뭘 하려고요? 제 마을에 따라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알겠어요. 순박한 숫장수와 노파는 여자의 마을에 따랐어요. 다음날부터 여자는 남편에게 장에 가서 돌덩이를 팔아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돌덩이를 팔아오라는 아내의 말이 내키진 않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돌덩이를 장터에 내려놓고 앉아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어요. 아이고, 무슨 돌덩이를 팔겠다고 앉아있습니까? 돌을 팔던 말던 무슨 상관입니까?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돌덩이만 바라보고 앉아있다 보니 남자는 화가 났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당장 치워버려야지. 남자가 돌덩이를 다시 지게에 올리려고 하는 금덩이를 내게 팔겠나? 예? 그 금덩이라고요? 금덩이 중에서도 아주 좋은 금덩이지 얼마에 팔겠나? 글쎄요. 어르신께서 알아서 주십시오. 남자는 노인에게 좋은 값에 금덩이를 팔았어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금덩이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부자가 되자 아내는 남편에게 글공부를 시켰고 본시 양반이었던 숫장수 남편은 과거에 극제하고 지체가 높아졌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예, 저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는 잘 웃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았어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닙니다.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내는 머뭇거리며 지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살기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분명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 남편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했죠. 열흘 동안만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 날부터 부자 양반집에서 거지를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날이면 날마다 마당 가득 거지들이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었어요. 얼마만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찌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밥을 먹고 있는 거지들을 둘러보며 본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아내는 본 남편이 잘 살고 있어서 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거지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집안 가득 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한 거지 잔치는 열흘째 되는 마지막 날도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 돌아가시지요. 하인이 이렇게 소리치고 있을 그때 멀리서 새 가죽 옷을 입은 거지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밥 한술만 주시지요. 어르신 밥 한술만 주세요. 마당에서 새 가죽 두루마기를 입은 본 남편을 발견한 아내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아내는 하인에게 시켜 잘 차려진 한상을 주었어요. 본 남편은 석 달 열흘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마님. 밥을 다 먹고 난 본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모르시겠어요? 그제서야 본 남편은 고개를 들고 아내를 알아보았어요. 본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했지요.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옛 정이 있으니 당신이 굶고 살지는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지요. 아내는 본 남편이 살 수 있는 집과 곡식을 내어주었어요. 정말 고맙고 죄송합니다. 착하고 귀한 아내를 박대한 본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연동마을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에 홍시성을 가진 정승이 있었어요. 홍정승은 일행들과 함께 나라 여기저기를 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운봉의 장승배기를 지나게 됐지요. 이곳에 맑은 샘물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세. 예. 일행은 말에서 내려 물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쉬었어요. 이제 그만 다시 길을 떠나볼까. 홍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에 타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있었지만 정승의 말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행들은 정승의 말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네요. 저기 길 가는 사람이 있으니 물어봅시다. 여보시오. 여기가 무슨 마을이요? 예. 이곳은 마을이 아니라 산막이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주변에 묘들이 많아서 산막을 치고 시묘살이를 해서 산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는 않는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정승 일행은 마을 사람에게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못 보던 말이 좋은 자리에 누워있다고 알려있었어요. 일행들은 말이 누워있다는 곳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저기 있네요. 말이 아주 편안히 누워있네요. 일행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말이 평화롭게 누워있었어요. 홍정승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는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홍정승은 말이 누워있던 자리에 집을 짓고 들어와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정승이 정승이 묘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사람들은 홍정승이 살고 있는 마을 한가운데 연꽃 방죽이 있다고 해서 연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홍정승은 말이 누웠던 연동마을에 자리를 잡고 난 부터 제사님여 권세가 날로 번창해 갔어요. 그 양반이 보는 눈이 남다른가 봐요. 우리도 연동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 볼까요? 그럽시다. 가서 천막이라도 짓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정승이 명당에 집을 짓고 집안이 번창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연동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집들이 늘어가다 보니 어느덧 마을이 만들어져 연동마을 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노승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노승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존경했어요. 스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시니까 마음이 풍요로워 졌어요. 예, 스님 가지 마시고 저희와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노승은 사람들의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노승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홍정승을 우러러보며 높였는데 노승이 나타나자 모두들 노승을 따랐어요.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정승은 가진 트집을 잡아 스님을 못살게 굴고 도둑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어버렸죠. 저놈의 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홍정승은 노승을 없애고 싶었어요. 이런 정승의 마음을 알고 있던 노승은 대면을 청했죠.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했습니까? 네. 네. 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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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 손손 복을 누릴 수 있는 처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연동마을의 복은 이제 끝나가고 있지요. 제가 처방을 알려주는 대신 저를 풀어주십시오. 욕심 많은 정승은 대대 손손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생각해볼 것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동안 제가 스님을 몰라뵙고 실수를 했던 것도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정승은 스님을 보며 멋쩍게 웃어댔어요. 스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전할 말을 했어요. 집 앞을 가리고 있는 작은 야상과 대감 집 뒷산을 없애면 지금보다 더 제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답답하게 가리고 있던 것들을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승은 노승을 풀어주고 그날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동산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 앞과 뒤에 있는 동산을 없애자 홍시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갈 뿐 아니라 병마도 끊이지 않았어요. 여보 그 중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가 초상도 치르겠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정승은 가문을 바로 세우고자 다시 사람들을 불러모았어요. 흙 한 짐에 한 양씩 줄 테니 예전처럼 집 앞과 뒤에 동산을 만들거라. 돈을 준다는 말에 흙을 짊어 나르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시큰둥해 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정승의 집안은 거미줄을 칠 만큼 어려워졌죠. 결국 홍씨는 연동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매운 동산이라고 해서 이 마을을 돈 구덩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누에가 된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고 돌아와서는 마을 사람들의 논반일을 도우며 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쌀을 얻어오게 된 총각은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쌀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얼른 밥을 지어드릴게요. 그래 오랜만에 맛있게 먹겠구나. 부엌 후로 들어간 총각은 콧노래를 부르며 밥을 했어요. 쌀밥을 지어서 누구랑 먹을까 어머니랑 먹고 또 누구랑 먹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예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지요? 깜짝 놀란 총각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아무도 없는데? 고개를 갸우뚱 거리던 총각은 솥뚜껑을 열고 며칠 전 잡아 넣어 두었던 우렁이를 보았어요. 우렁아 네가 말을 했냐? 아이 참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제가 말을 했어요. 뭐 정말 네가 말을 했단 말이냐? 네 밥을 하면 저도 주세요. 그래 그래 너도 줄게. 그날부터 총각은 밥을 해서 우렁이와 나누어 먹으며 싱글벙글 했어요. 부엌에만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얘야 부엌에 예쁜 색시라도 있느냐? 들어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구나. 색시는 무슨 색시가 있어요. 아들은 이렇게 얼버무리더니 저녁을 하겠다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몰래 문틈으로 아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랬더니 소뚜껑을 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안에 뭐가 있나? 저녁을 먹고 아들이 잠들자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소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야? 우렁이가 들어있었네. 그동안 우리 아들이 이 우렁이 하고 말을 했다고? 어머니는 기막혀하며 우렁이를 건져다 없애버렸어요.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우렁이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렁아 어디 갔니? 우렁아 어디 갔어? 통곡을 하며 우러대는 아들을 보니 어머니는 화가 났어요. 이 정신나간 녀석아 그래 우렁이랑 말을 하며 놀았던 것이냐? 내가 동구밖에 내다버렸다. 아들은 우렁이를 찾겠다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러자 노여움에 벌벌 떨던 어머니는 아들을 두엄짜리에 밀어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죠. 밤이 늦어서야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이 어미가 미워서 밖으로 나갔나 보네. 그런데 아들은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두엄짜리에서 넘어져 기절해 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른 어머니는 두엄짜리를 쳐다보니 화가 난다며 그 자리에 불을 놓았죠. 잠시 후 두엄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불에 탄 모습으로 기어나오더니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은 보이지도 않고 새 한 마리가 언제 거기 있었단 말이냐 아들아 이 어미가 미워서 새가 되었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새를 샘 가운데에 묻어 주었어요. 며칠 후 샘의 물을 길러간 색시는 샘 가운데서 작은 벌레가 꾸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샘 속에 무슨 벌레가 있지? 참 이상하게도 생겼네. 색시는 벌레를 꺼내서 나뭇잎을 먹여 보았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엔 뽕잎을 따서 주웠더니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뽕잎을 맛있게 먹는 작은 벌레를 불쌍하게 여긴 색시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벌레는 잠을 4번 자고 허물을 4번 벗으며 25여일이 지나자 더 이상 먹지도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실을 풀어대며 고치를 짓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예쁜 벌레가 실을 만들고 있네. 색시는 예쁜 실을 만들어내는 고치를 정성껏 돌보며 키웠대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rooklyn